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이 30%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 비율은 30.85%로 집계됐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외국인 시총 비중은 39.3%에 달했지만, 이후 2년 4개월째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고점 대비해서는 21.5% 하락했습니다.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지난 2009년 8월 18일 30.83%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, 하반기에도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